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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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요. 제가 기지망을 할께요. 아니아니야. 초반공세 오는건 소울리 막아주실까? 어디요? 초반공세. 아, 초반공세요? 아, 제가 할께요. 어차피 제가 에너지 비용이 감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. 에너지도 충분하고. 중화진 마십시오. 허허허. 그래도 많이 남아있네. 멀티까지 정리를 해드리는거죠. 멀티까지 정리를 해드리는거죠. 가찌야. 패널 쿨타임이 짧아요? 생각보다. 생각보다 짧아요. 태양이 창이 에너지가 3칩이고요. 한.. 이게.. 몇 분이지? 60초. 태양이 창이 60초고. 캣포 에너지 비용이 3이에요. 생각보다 그렇게.. 비싸진 않아요. 괜찮다는 평을 주고 싶네요. 왔어 나 이제. 와.. 스카이네. 옆에 스카이 박성이네. 야 됐어. 좋았어. 아.. 까비. 황운 후에 짓고. 또 짓다가. 또 뭐를 짓냐. 로봇공항 지워가지고. 관서 뽑으면서 하면 될 것 같고. 오우 내 소울님 만약에 알라라카가 5개 패치가 될 줄 알았으면 키워쓰 저도 그렇겠죠 알라라카 키워쓰죠 이미 늦었죠 뭐 지금 키워봤자 많이 안켜줘요 지금 키우려고 하면 하나 그냥 9시간 동안 다 소스 부딪혀야되고 야 너 진짜 나쁜새끼 뭐가 포퍼먹어서 패치가 되든 말든 관심이 없어 이제 그럼 저도요 그냥 있는걸로 그냥 피해둬로 할게요 뭐 있는거 쓰는게 낫다는 느낌 에휴 차라리 이럴줄 알았으면 겸치 개편안이라를 해주지 너무 드럽게 늦게 해가지고 쉴 수도 없어요 막 다른애꺼 불편하고 흐허허허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 흐허허허 흐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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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이 지금 오오 세 시간을 가르치고 있어요 엄청 빨려 흐허헱 흑 오뚜기 3분 요리 미초가 덮밥 미초초 덮밥도 맛있어요 오뚜기 피라면 헬 붙이세요 갈라갈 테니까 야 저것들이 센스가 좋네 봐도 못 먹었어 막타! 고쳐! 어허 어허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해야만 하는 일 적을 내보내라 서로를 지켜라 깔끔하고 아주 좋아 어허 깔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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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허 괜히 와봐 나중에 훔치면 돼 아 저 구조물은 안되네 어허 오 어허 퇴 어허 예 슬슬 곧오면 야 우유선 버렸어 조심하겠어 고객님 쿨 돌았습니다 깔끔 아 깔끔해 3분뒤 다시 올게 고객님 3분라면 끓이돌아겠습니다 깔끔하구만 여기 던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죽여야지 어디지 적을 만났다 분새를 제거하십시오 맨이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전순이 짜봤어 아니 아까 그거 전순이 짜봤어 우유나 와 나 실수로 사장본도 부숴버렸네 왜 그런지까지 했어요 wel 실수로 사장본도 부숴 버려 흠흠 만문 좋았으면 아프지 않고 여기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완료 음? 뭐지? 뭐야? 생존단 있었어? 뭐야, 저기 쓰러질텐데 여기 계속 소환하네요 다 밀었을텐데 음? 음? 아, 그거봐 어, 너의 운명이었어? 덤비지 말걸 그랬어 저울렘 타고야 돼 음? 삼불라면 안녕~~~ 맛있어 아, 여기서 올 것 같애 아따 생각해 보니까 아구니 카라스는 숙이 숙쌉할 필요가 없구나 어헉 허헉 tower 어엉 너무 맛있어 어헉 너무 맛있어 아니 남혜这是 먹고 있으니까 Hell 하아 아 저 링스크가 내꺼 내 사먹는다! 저 저 저 저 불소를 보여주기 어.. 생존장에 좋네요 그래서 살기 싫겠다 태란 야! 저거 죽여 여기 또 올 것 같애 됐어 거짓도 볼까? 아니야 아니야 난 여기 또 올 것 같애 흐허허허 아.. 1분속이 이게 다 음.. 거기서 오네 저 멀레들이 이렇게 나타날 줄 알고 있었지 어어.. 음.. 고객님 이미 와봤다 다 먹었습니다 아.. 이야.. 카락스라도 이렇게 재밌네 2탄에 회를 썰어 먹어야지 어.. 이분 또 전수 뽑으려고 인부를 죽이네 어.. 총원대로 해주지 아.. 어머.. 또 여기서 공세 먹으려고요? 흐허허 이게 방금 정리를 했는데요 아.. 어.. 여기 내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왠지 어디서 오지 솔님이 마거실래 내가 갈거야 님이 가세요 아 고객님 오세요 어어 아니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하하하하 멀었습니다 짜릿하게 끝내주지 아 개운해 가자 더이상 볼게 없다 자 이제 공격준비해야지 아 너무 개운해서 어우 더 먹을수록 없겠다 아 게임 개끗해 아 너무 재밌어 강물 캐지마 필요도 없어 강물 이제 흐흐흐 탐탐 관수 도망가 여기 안먹어도 되겠다 으악 저 저 저 저 와 너무하시네 흐흐흐 와 이동할라 했는데 저걸 죽이면 어떻게 해요 전수나한테 악원 없으나 당신이 인간이냐 인간이냐 어떻게 뻔뻔할수가 있어 설레 요기하고 여기를 못해요 음 왜요 음 네 너희들도 도와줘야지 네 너희들도 도와줘 만약에 카락스가 저구도 교환할 수 생체도 교환할 수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정신이 이상하겠죠 아 음.. 각도해버려 네 영혼은 이제 내 것이다 어.. 각도해버렸습니다 또 올 것 같네 또 올 것 같으니까 여기 대기하다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음.. 잘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하자 음.. 음.. 4 5 5 5 4 5 5 5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림 좋다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악 어...뚜기 무심 무슨 한글자막 by 한효정